세속을 탈피하려는 노장과 청담사상이 유행했어 중림에서 청담으로 세월을 보낸 일곱 선비 중림치려 문화관사를 편려 채 유행 도연명의 귀걸의 사도와 원기 그림은 구기지여서 잠도 글씨는 왕이지가 유명했고 문화관사력별 여체 유행 도연명의 귀걸의 사도와 원기 그림은 구기지여서 잠도 글씨는 왕이지가 유명했고 삼세기는 미초고 나라 삼국시대 진해 일시적 동일 흉노선비갈강저 오후의 화북 침이 56구 경선 선비족의 북이 56구 통일 북인은 서위동이 북주 북제로 한족은 강남에서 통진을 건국하고 송재향진 순서에 남조왕조 한족을 담자 부귀여 문제에 한화정책 호환융함 나타나 수도는 평성에서 로양으로 천도 한족 성씨 채택해 한족과의 결혼장년 후보과 후워도 사용금지해 후족의 대토지 소유 노 노 노 자영동 육성은 예스 균전자 시해 세속을 탈피하려는 노장과 청담사상이 유행했어 중인에서 청담으로 세월을 보낸 일곱선비중 민치려 한나라 뗀 양거리 선제 지방관의 추천으로 관리며 위진 남북조는 구품증정제 증정관이 9등급으로 평가하고 추천 구품증정제의 실시로 문벌귀조 사회가 형성되는 결과 나타났지 금수저 호족의 자제들 상품에 추천되고 위건지 독점에 전진의 황제 부교는 인도 스님 구마라스 스카우트 불경 번역 동진의 스님 법현은 인도 술래 후 불굽기 저슬 부기 때 조성된 윈강 룩먼 석불서원 왕직불사상 보여줘 도가와 신선사상 결합된 도교 구경지가 체계화 세속을 탈피하려는 노장과 청담사상이 유행했어 중인에서 청담으로 세월을 보는 일곱선비중 민치려 중립실현 문학은 사료 별여차 유행 도연명의 귀걸의 사도와 원기 그림은 구기지여서 잠도 글씨는 왕위지가 유명했고 문학은 사료 별여차 유행 도연명의 귀걸의 사도와 원기 그림은 구기지여서 잠도 글씨는 왕위지가 유명했고 세속을 탈피하려는 노장과 청담사상이 유행했어 중인에서 청담으로 세월을 보는 일곱선비중 민치려 중립실현 중립실현 중립실현